432Hz 432Hz 안녕하십니까 저는 432Hz에서 주민역 역할을 맡은 유환웅입니다 저희 고스트 컴퍼니가 역시 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 고스트 시어터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창작 초연극 432Hz 머스크 음악극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스태프들이랑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10월 11일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